열일곱 집 안에서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voici la salle de séjour et la chambre à coucher 거실과 침실이 저기 있어요 거실과 침실이 저기 있어요 la porte d'entrée est fermée 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일 fais show aujourd'hui 오늘은 더워요 오늘은 더워요 오늘은 더워요 일부에서 열려 있어요 안락의자가 저기 있어요 소파와 안락의자가 저기 있어요 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TV는 새거에요 TV는 새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